드디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가장 효과 있고 또 탁월한 컨셉으로 중무장된 로테이션 볼륨 1, 22년에 완강된 볼륨 1에 이어서 이제 볼륨 2, 23년도 판이 함께 또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OT를 드릴까 합니다. 볼륨 1 같은 경우는요, 이것을 뒤집어 엎고 또 사장시키기엔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진행했던 강자고 이 안에 2, 3수능도 있어요. 물론 2, 4수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볼륨 2가 세로에 진행이 되는데 이거부터 또 얘기할게요. 볼륨 1을 먼저 할까요? 볼륨 2를 먼저 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400제를 갈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볼륨 1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2를 하십시오. 하지만 400제가 좀 부담스럽다. 내가 나를 잘 모른다. 그러신 분들은 볼륨 2만 하십시오. 그럼 볼륨 1까지 욕심이 날 겁니다. 자, 이 강좌의 컨셉.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탄탄한 컨셉에 기반을 둔다고 했었죠. 이 강좌는 개념과 또 N제와 또 모의고사가 모두 일석삼조로서 그 효과를 탄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강좌랍니다. 이렇죠. 우리가 준비를 할 때 기출강좌도 어떤 강좌든 간에 모의고사 편의 그런 강좌가 아니라면 앞진도를 할 때 사실 뒤가 막 걱정스러워요. 앞에 진도할 때 보통 운동 역할을 시작하죠. 막 먼 듯 할 듯 하다가 이제 진도가 지나가면 이제 앞부분이 또 어때요? 휘발됩니다. 역할이 조금 불안해집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강좌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20문항이죠. 이 20문항에서는 20개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한번 우리 교과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제일 뭐 나오나요? 순서대로. 여러 가지 운동이 나오죠. 그리고 등가스 운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운동법칙이 나오죠. 에피콜 M에 관한 힘의 분석입니다. 또 평형 상태도 관련되고요. 그리고 뭐 있습니까? 이제 충돌 파트죠. 충돌은 두 문항이에요. 충돌 1, 충돌 2. 충돌 1은 보통 이제 실생활의 예라든가 또 운동량과 충격량의 정의에 해당하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2페이지급의 문항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충돌 문항은 연속적인 충돌이라든가 상대수도 설정이라든가 운동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물리량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는 좀 복합적인 설정이죠. 자, 이러한 충돌 문항. 두 문항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예요. 어? 역학적 에너지야? 뭔가 굉장히 커보였는데? 어, 문항은 하나로 지금 취급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른 역학에 다 포함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이 큰 부분이죠.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까지, 운동역학까지 보통 여섯 문항이고요. 그리고 연력학과 열기관 일곱 번째. 그리고 특상대성 이론. 지간팽, 장지연, 기리스 추경하는 얘기. 물론 또 핵에너지도 질량 N의 동등성에 해당하는 특상대성 이론이죠. 이렇게 해서 대단원 1단원이 아홉 문항이랍니다. 그런데 사실 열 문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재작년에 9평이었던가요? 그때는 열 문항이었습니다. 그때는 전작에서 한 문항이 좀 빠졌어요. 자, 이렇게 대단원 1단원이 좀 양도 많고 문항수도 거의 절반을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대단원 2단원. 전기와 작이죠. 여섯 문항입니다. 자, 어떻게 여섯 문항일까요? 첫 번째가 뭐죠? 전기 중단원에서는 세 문항입니다. 전기력. 에너지 양자와 에너지 띠. 그리고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전기 회로. 자, 이제 자기 파트 또 세 문항입니다. 자기장의 중첩. 킬러급에 해당하죠. 그리고 자성체. 그리고 전자규도. 그런데 이 자기 파트의 세 주제는 사실 서로 간에 얽히고 설켜서 얼마든지 복합 설정이 준비될 수 있는 부분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문항 정도가 전기와 작이 대단원 2단원이고요. 대단원 3단원.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다섯 문항 남았죠? 첫 번째는 파동의 진행. 결국 이게 S는 VT예요. 우리는 V는 T분에람다로 가고 있지만 결국 이 파동의 진행. 그리고 이 진행 속력이 매질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래서 굴절과 전반사. 이 굴절과 전반사는 각각 하나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굴절과 전반사. 그리고 이제 중첩. 이게 파동의 가장 중요한 특성류 하나죠. 중첩과 간섭. 그리고 틀리면 지반망신. 전자기파. 빛의 파동성일 때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중성 파트. 빛의 입자성. 그리고 물질의 파동성. 이렇게 해서 또 다섯 개가 진행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보다 이제 모의고사를 본다든가 하면 배치가 다들 이제 그 위치에 따라 컨셉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시점 모의고사 하면서 1페이지에 5번과 6번의 컨셉, 또 2페이지에 8번의 컨셉, 또 3페이지에 13, 14번의 컨셉, 16번의 또 중요한 컨셉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모의고사의 순서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교과의 순서대로 20개의 주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차를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1회차, 2회차는 조금 개념 설명 좀 많이 하겠죠. 이렇게 10회차를 반복을 하면서 결국 개념순환이 10번에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념과 문제풀이 N제와 그리고 모의고사 성격을 모두 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회 순환 점검이에요. 이게 아주 강력한 컨셉이자 우리에게 중요한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은 텍스트 해설지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선생님의 설명과 텍스트 해설지는 충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항 자체는 메가스테이 제작된 것이고 콜몰고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모의고사 중에서 우수 문항을 제가 발췌해서 순서를 또 제 딴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문항에 대한 검토는 저희 연구실에 모두 했었고요. 강의는 스피드하고 컴팩트하게 진행하겠습니다. 1회 1번부터 20번까지 지금 얘기한 교과 순서대로 2회 21회 40까지 교과 순서대로 그런데 이런 특이점은 있습니다. 아까 교과 순서의 문항별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역학적 에너지까지 운동역학이 6문항 그래서 대단원 1단원이 9문항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니죠. 대단원 1단원 10문항에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6번 때까지 26번까지 36번까지 꼭 이 운동역학 역학적 에너지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쉬운 핵에너지라든가 또 전자의파라든가 이 부분을 조금 한문항식을 줄여서 제가 운동역학을 7번 때까지 진행하는 그런 회차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문제 하나라도 우리가 더 진득하게 역학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특히 이 해설지는 문항 제작 측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선생님 연구실은 문항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이고 이 운동역학 같은 경우는 이 강좌에서의 샘과 나눈 소통을 꼭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강 대상은요. 기출 남들이 다 하니까 했는데 기출 커리 이후에 뭔가 좀 전체적인 구성이 좀 불안정해요. 자기스로 느꼈을 때. 왜? 또 기출 자체도 단원별로 보통 진행을 하죠. 그리고 또 제가 항상 개념과 문제 분리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만 분리 제일 많이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과 문제의 이격감을 확실히 줄여줄 겁니다. 즉 개제라고 제가 얘기한답니다. 개념이 문제고 문제가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실제로의 학평이나 모평을 치르고 나서 이 신문항에 대해서 좀 지구력이라든가 끈기 전체 구성에 대해서 약하신 분들 해소가 됩니다. 10번을 순환하는데 1, 2면 20번을 순환하는데 또 개념 충족감과 문제풀이의 확신에 대해서 좀 뭔가 부족함을 느끼신 분들 이분들 이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길게 해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 강좌는 역학과 비역학. 역학 우리 맨날 고생시키죠. 그런데 비역학도 절대 무시 못한다는 건지 알겠죠. 6편 끝나고 나니까. 결국 역학과 비역학이 그 단원 컨셉에 맞게끔 상시 작동 상태가 유지되도록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게 모토가 돼야 돼요. 역학은 심플하게. 길게 푸는 건 죄악이에요. 짧게 가셔야 합니다. 역학은 심플하게. 비역학은 절대 실수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빨리 푸는 연습하지 마십시오. 함께 느끼면서 소통하면서 느끼겠지만 빨리 푸는 연습이 아니라 실전장에서 아무리 긴장된 속이라도 일관된 자신의 루트를 갖고 있다면 짧게 짧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꼭 준비가 돼야 됩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제 볼륨은 원강이 되었고요. 볼륨 2의 1강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라고 이 강의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상태이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합니다. 물만 돼! 그렇죠. 이루어집니다.